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행복해지려면 외향적이어야 될까? 내향적이어야 될까? 음... 글쎄요 외향적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? 그 실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중에 행복감이 더 높은 집단은 누구일까? 외향적인 사람이 확실히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아 그러나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가?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연구결과가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외향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외향적이면 좋겠고 그런데 원래 내성적인 사람, 내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인 행동이 그 사람에게 불러오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지 음... 평소에 안 입던 옷을 입으면 불편한 거네요? 그렇지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행동을 했을 때 아주 잠깐 좋아지는 행복감이 당연히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옷인 주의력, 또 긍정적인 자기 생각, 집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감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내성적인 것도 꽤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나 너나 다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내성적인 것도 사실 장점이 많아 책 같은 것도 되게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내성적인 친구들도 많고 뭔가 이렇게 토론하거나 이야기 했을 때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게 되는 편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밖에 나가서 안 놀고 싶은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뛰어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뛰어놀라고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냥 들어만 봐도 자기가 놀고 싶으면 뛰어나가 노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집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 노는 아이들한테 좀 나가 놀아라 이렇게 내보내는 거 약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집 안에만 있으면 되게 사회적이지 않은 것 같고 우울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문제로 상담 요청을 해오는 부모님도 많기도 하고 근데 내성적인 게 되게 좋은 것들도 많아 일단 집에만 틀어놓고 있으면 돈 쓸 일이 없어 군인 아니면 정말 밖에서 있지 않은 기숙사 사는 사람들은 쓸 곳이 없으니까 돈 엄청 많이 모으잖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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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지방에 기숙사 살고 있지만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쓰잘데가 없는 거야 쓰잖아 어?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? 쓰잘데기 없는 거라니 지금 흥분히 쓰잘데기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요 뭐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걸 테니까 뭐 내향적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맞는 거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관찰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관찰력도 높아지고 뭐 그냥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생각도 집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다 생각은 이미 바깥에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왜 그걸 무시하느냐 그리고 일단 집에 좀 있어야 쉬지 잠도 좀 자고 밖에만 쏘다니면 사람이 빨리 늙어요 집에서 맨날 꿀잠 자는 사람들 보면 피부도 좋고 얼마나 좋아 제가 피부가 좀 하얗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집구석에만 있었어요 나도 뽀얀 거가 결국에는 집에 있었던 걸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사람들이 어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얘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만 있으면 돼요 그치 저는 약간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문득 느끼는 건데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약간 나가 놀기도 바라고 친구도 더 많이 사귀고 생일 같은 거 하면 생일 자치도 한번 열어주고 좀 되게 외향적이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또 재밌는 게 고등학생들 되기 시작하면 한 시간이라도 더 책상머리 앉아서 책 읽고 공부 좀 해라 숙제 해라 결과적으로 보면 내성적이고 약간 되게 집중력 있는 아이가 되기를 약간 원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뛰어놀아라 했다가 이제 공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나이 되면은 좀 앉아가지고 공부 좀 해라 이랬다가 어쩌라는 건지 까라면 까른 거지 뭔 말이 그리 많아 이게 뭐 스위치처럼 딱딱딱딱한다고 바뀌는 게 알잖아요 상향이 그렇지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특히 말했던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적당히 인 거야 이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은 중간 지점에서 지내라 인건데 이 적당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텐데 그 적당이를 어떻게 맞추냐 그렇다고 한다면 맞추지 못할 거니까 그냥 그냥 아예 나 자체의 속도 그리고 색깔을 알고 그 색깔과 속도대로 그냥 살자 그러면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외향적으로 사는 게 행복감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외향성을 만드는 거는 그에게 더 불행함을 만든다 이거를 기약하고 있으면은 좋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지 나에게 좋은 것을 하자 일단 그러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지 오늘은 행복해지려면 외향적이어야 하나 내향적이어야 하나 여기에 내향적인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해봤어요 그냥 뭐 오 o 그렇다구요